너 진짜 괜찮은 남자 맞지? 아는 남자 중에 제일 신선한 남자야 알았어 알았어 신선님 나 이제 진짜 제대로 된 남자 만나고 싶어 내가 아는 남자 제일 신속한 남자로 내가 어 에이씨 하 또 지난번처럼 그런 사람 아니지? 똑똑한 사람으로 영어도 잘하고 내게 다 알아놔 걱정하지 말고 거기서 기다려 알았니? 어 믿을게 아 씨 또 제가 씨 신선한 맥주애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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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선이 살고 있다 ALL YOU HEIGHT